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추격매수할 때가 아니다. 급등했던 종목들을 눌림매매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또 시황과 트렌드에 맞게끔 초급등 눌림 패턴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급등 눌림 패턴을 보기 위해서는 일목균형표를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근데 일목균형표라는 부분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일목균형표 한눈에 보기 위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핵심을 좀 잡아보고 싶어요. 결국은 중심값 잡기다. 일목균형표도 한눈에 가격의 중심값을 보는 차트를 찾아내는 방법을 일목균형표라고 부릅니다. 미래선 52가 있고 1년선이 있고 6개월선이 우리는 존재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선 같은 경우는 최근 52일간 최고와 최저가의 중간값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52일간 중심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최고와 최저를 건들지 않으면 항상 중심값은 값습니다. 이동평균선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은 매일 변하는 값의 중심값이라면 미래선 52는 그 기준에 적혀져 있는 값의 중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선과 6개월선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년선은 최근 240일간 최고와 최저의 중간값을 우리는 1년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6개월선은 120일간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을 우리는 6개월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아까 전에 제가 상담할 때 보셨죠? 1년 평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다. 거기가 저항이다. 지지다. 종목을 제가 제시드릴 때도 이 값을 굉장히 중시하겠죠. 이게 뭐냐면 심리선이에요. IA 네트워크서도 1년선에서 힘을 모았다가 다시 툭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좋은 상승을 보였듯이 6개월선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선상에서 문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차트를 만들어내느냐. 보시게 되면 원래는 여기에 52라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HTS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로 240으로 1목균형표 버튼을 누르면 이게 52, 혹은 26으로 되어 있는데 240으로 바꾸시고요. 나머지 라인 설정에서 V착 치크를 다 진행하시면 기준선 240 기준으로 해서 차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120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0일은 6개월, 240일은 1년입니다. 우리가 반기보고서와 그다음에 1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간 보고서가 되는 거잖아요. 120일 이동평균선과 1목균형표를 갖고 중심값을 이용하고요. 240일의 이동평균선과 1목균형표를 갖고 또 중심값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용을 하면 돌파시, 강력매수, 눌림시, 분할매수인데 쭉 올라갔던 종목이 눌릴 때 우리는 매매를 하면요. 언제든지 반등이 쉽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가 본전에 온 거야. 종목은 정말 내용이 좋아. 그런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잖아요. 쭉 가다가 어디서 한 번 멈춰요. 브레킹이 걸려서 뚝 내려와요. 그러면 그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싶은 욕망이 드는 자리, 욕구가 드는 자리가 241일 이동평균 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값. 그러니까 1년 동안 평균값이 얼마인데 에 대한 답변을 주는 값이 241일 이동평균선입니다. 7에서 20% 수익 매도가 될 수도 있는데 단기 스윙 트레이딩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좋은 종목을 사고 싶을 때 참어린 자를 쓸 수 있는 기법이라고 보여요. 주식은 사실은 매일 매매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매일 열심히 해야지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매수를 기다리면 매도가 짧았다는 격언이 있어요. 매도가 길면 매수가 짧은 거고 매수가 짧으면 매도가 길어져요. 왜? 매수를 성급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주식은 중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게 참 어렵죠.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볼까요? 네이처셀, 우리가 백문이 불혈견 차트를 보면서 볼게요. 주가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도 최근에 시장이 올라왔는데 네이처셀 같은 경우 주가가 딱 내려오면서 240과 120을 딱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경 매수하고 싶잖아요. 참으세요. 안 오면 내 종목 아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와요. 왜? 한 번은 우리가 누군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딱 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두 번 찍고 올라옵니다. 상승 흐름이 2만 원에서 6만 천 원까지 3배가 올라가요. 이 정도면 괜찮은 점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좋지만 두 번째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부양을 할 때 상승을 할 때 한 번 정도 브레이킹 걸고 다시 힘을 모으는 자리. 에너지를 모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뭐 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초급등하는데 저걸 쫓아가야지 쫓아가야지가 아니에요. 나는 이 자리가 오면 기다렸다가 사겠다. 밀고 당기기 법이죠. 그래서 이 중심값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끌어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되는 거죠.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도 사실은 저는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또다시 재건할 수 있느냐인데 아까 전에 봤을 때 기준선 120과 24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2만 5천 원에서 6천 원 자리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리. 추경 매수를 해서 4만 원을 들고 있다가 2만 원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불안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에너지 자리에서 모이게 되면 지금 계속 에너지를 모았다 모았다 하고 전고 뚫으면서 다시 한 번 날아가잖아요. 다만, 다만 또 전제 조건 하나 말씀드려요. 4만 원이 전고 자리잖아요. 3만 5천 원, 4만 원 전제 자리면 지금 3만 5천 원에 박스 거니까 여기서 한 두 배 정도 가면 그러니까 여기서 박스 돌파하고 두 배 정도 가면 매도죠. 그러니까 6만 원대에서는 매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만 원대에서는 여기서 심을 한 번 모고 튀기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6만 원에서는 매도가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모르겠습니다.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차트 탄력성에서는 제가 이제는 6만 원 목표치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한 흐름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도 좀 붙어야 된다. 운에 대한 입각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셔야죠. 아까 전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여기 지금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에서 박스 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만 원 제가 볼 때는 2만 5천 원이니까 5만 원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이 모이고 나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에 목표가까지 나오죠. 물론 6만 1,600원까지 갔지만 이거는 가드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 목표치까지도 나오는 거죠. 두 번 뛰게 되면 6만 원까지 그 이상 가면 내 영역은 아니구나. 우리의 영역은 아니구나. 왜? 조정을 한번 바꿔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수급은 과거의 수급도 이겨내고 가야 되다 보니까 두 배 이상 올라가기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키네마스터라는 종목도 볼게요.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게 유튜브 동영상 편집기입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가장 큰 꿈이 예전에는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때는 판사요, 변호사요, 선생님이요, 과학자요 이런 거였지만 요즘에는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크리에이터가 뭐냐면 유튜브를 만들어서 창작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관련해서 동영상 편집기 중에 넥스트림이었다.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죠. 키네마스터로 주가가 어떻게 돼요? 퉁 튀어 올라가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포인트 자, 힘 모이는 거 보이세요? 자, 지금 120에서 240에서 기다리니까 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오고 나서 3만 원이 저항이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에 팔아야 돼요? 에너지 모이고 나서 이게 더 간다 안 간다 하더라도 6만 원에 제가 매도자리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한 번 이 힘을 이겨내야 되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탄력을 치고 올라가려면 수급이 쭉쭉쭉 들어와야 되는데 이 지지대 맞고 6만 원. 그러니까 이 박스권 저항에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서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패턴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대응하기가 좋죠. 아, 목표가 얼마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딱 닿았네. 이 잘 가던 종목이 멈췄다라는 거는 수급이 2차 수급으로 바뀌었구나. 2차 수급으로 바뀌었으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3만 원을 돌파하고 2배 곱하기 2, 6만 원 이렇게 딱 체크가 되는 거죠. 이게 급등중애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젠이라는 종목이죠. 시젠이라는 종목은 보시게 되면 이건 좀 트위케이스긴 했어요. 시젠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갔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더 시세가 분출되긴 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잘 가다가도 기준선에 딱 닿으면서 여러 번 기회를 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는데 보시게 되면 12만 5천 원에서 지금 쭉 보게 되면 12만 5천 원 그다음에 13만 원 정도죠. 그럼 26만 원이 목표가죠. 그러니까 32만 2,500원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제가 그래서 저는 25에서 6만 원에 아마 조금 탄력성에 대해서 좀 둔화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25에서 26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이렇게 깔끔하게 목표까지 정하는 패턴은 없죠. 그렇죠? 물론 32만 원까지를 체크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시세가 1차로 분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두 번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시세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시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곱하기 2배가 나온다. 이거 핵심 비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저도 이거를 지금 강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 비기를 갖고 목표가를 정화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라테크도 마찬가지로 유라테크 제가 방송했던 종목이죠. 유라테크 같은 경우가 조금 탄력이 약했는데 이게 왜 100%가 안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240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120만 찍고 갔잖아요. TV입니다. 120을 찍고 가면 120을 찍고 가면 120을 찍은 자리에서 50%예요. 주가가 퉁퉁퉁퉁 가다가 120을 탁 찍고 240 안 찍고 탁 터널 나온다면 지금 제대로 조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다시 올라갔잖아요. 다시 올라가면 이 120자리가 만 한 천 원 부분이니까 만 천 원 곱하기 1.5를 하면 약 만 6천 원 정도 나오잖아요. 만 6천 원 물론 만 7천 원, 2병까지 갔지만 만 6천 원 정도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 6천 원 이후부터 시세가 무너지면서 내려오게 된 거죠. 목표가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흐름, 시세에 대한 균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청자님들이 잘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더 갔으면 하는 거지만 이건 기법적인 부분이니까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응원은 드립니다. 다만 저는 오늘 기법적인 이야기들로 왜냐하면 들고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진단드리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시청자님들 모두 다 잘 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갔잖아요. 굉장히 잘 갔는데 큰 종목 기준입니다. 큰 종목은요. 큰 종목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그냥 이 닿았을 때 이 닿았을 때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돌파하는 기준으로 두 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종목은요. 자, 240에 닿고 나서 240에 듣고 나면 23만 원이잖아요. 23만 원에 곱하기 1.5를 하면 24만 원에 36만 원 정도 나오니까 저 36만 원부터 셀트리온은 잘 이야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36만 원부터는 제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자, 제가 작은 종목은 돌파하고 나서 두 배 그다음에 기준선 120일 닿으면 120, 240 안 닿으면 거기서 50%. 그리고 큰 종목도 기준선 240을 기준으로 1.5죠. 그러니까 내 종목이 정말 초급등을 하고 나서 초급등이라는 전제가 깔려지면 초급등 눌림입니다. 그 대신에 초급등을 하고 나서 눌리는 자리들을 보면 목표치 탄력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케미칼 볼게요.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 케이스인 게 아직 240을 안 닿았어요. 사실 240을 안 닿았기 때문에 원래는 240을 닿으면 이게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1.5를 계산하면 되는데 240을 안 닿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분할 매수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패턴 매매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매수하지 마시고 120에서 매수라는 거죠. 근데 240이 안 닿기 때문에 추세 매매적으로 가시는 거죠. 사실은 120을 닿고 큰 종목들이 다시 반등 나오면 두 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이거는 확률이 좀 떨어져서 포스코케미칼이나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포스코케미칼 보시면 826, 16만 원이니까 시세는 다 분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것도 지금 한 8만 원에서 9만 원은 826이니까 SK케미칼이니까 시세 분출을 한 번 한 거죠. 사실은 이 종목을 다시 사고 싶으면 240이 내려올 때 매수하면 되는데 그 과정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초급등 눌림앤 패턴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thank you.